지금 вижу 일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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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심으로 일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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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오텔에 오니 오늘 누가 오시나요? 피피 피부가 되게 떴네 진짜요 샵이에요 샵 늙었다 뭔가 샵 그리고 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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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 추리해야겠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 사람 누구지? 내 한숨소리? 내 한숨소리를 알 정도면 나랑 친하다는 겁니다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에요? 고왕 아사고왕 아타베탈 아침밥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아침밥 먹었냐고 물어봤어요 내 한숨소리를 어떻게 알지? 누구지? 고왕 타베탈 샤리친구는 아닌데 몸이 좀 안좋아서 얼굴이 좀 부었어요 얼굴 부어서 그래? 잠을 한 이틀은 못자가지고 잠을 한 이틀은 못자가지고 그저께 한국 왔어요 이틀 전에 응 다이좋고 뭔가 맛있지 뭐지? 한이상 땡큐 사랑해 아.. 어.. 생일이요? 생일이요 음.. 오십분할 만화 어.. 오십분할 만화 닿을 때 아.. 우즈벡 음식 맛있었어요 여행.. 그냥 사막 많았고 켄이싱쌍땅 아리갓땅 도모 도이타시마시떼 하와이요 아인고 나 뱅뱅뱅 음... 겐기 대스 스읍... 시간이 이제 꺼야된다 또 봐요